3월 학력평가 나영 해설 강의를 제가 쭉 진행할 건데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겁니다. 필요한 얘기만 좀 해드릴 거고 너무 시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이미 일단 너무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제가 말은 다 못하겠으나 이렇게 일단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.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 수능과 가장 가까운 형태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. 얘가 일단 가장 가까운 형태가 되고 29번이나 30번 같은 경우는 그냥 표정을 얘기합시다. 자 그 다음에 21번, 30번, 28, 20번은 약간 마작하는 느낌? 약간 이제 도박하는 느낌이라고 이제 약간 좀 생각도 들고 뭔가 이제 좀 그렇게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 얘기를 못하겠어요. 그냥 이제 표정을 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13번부터 해서 제가 필요한 얘기 자 이제 좀 학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자 해설을 시작을 합시다. 자 13번부터 볼게요. 자 13번 문제는 요게 예전에 한번 이제 그 평가원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. 자 수혜를 극한이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. 자 라고 했을 때 5분의 m에 자 n승 더하기 1분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5분의 m에 n 플러스 1승이죠. 자 이거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2로 수렴하게 하는 자 거기 됐어요. 자연수 m이야. 자 자연수 m이거든 기본적으로 이제 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. 자 내가 구하는 게 자연수 m이니까 얘를 뭐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뭐 확인해도 일단 괜찮으나 자 경계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죠. 자 그 경계는 결국 뭐냐. 이 안쪽에는 밑 있죠. 자 밑에 값이 n이 1일 때가 딱 얘는 경계가 될 거야. 그럼 당연히 뭐부터 따질 거냐면은 m값이 5일 때를 직접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. 자 라고 하면서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.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. 자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밑이 1이 되는 순간은 자 1의 n승은 그냥 1이니까 1 더하기 1분에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. 1의 n 플러스 1승 역시 n이 무한대로 1이 되니까 1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절대로 얘는 2가 될 수가 없어서 자 이 경계는 그냥 쓱 하고 빠지는 거야. 자 얘를 경계를 해가지고 자 이런 일이 생겨요. 그래서 m값이 만약에 5보다 작게 되면은 밑에 값이 1보다 작은 상태라서 무한대로 가시면 얘는 사라지니까 얘랑 얘랑 둘 다 사라져서 극한값이 2가 되니까 자 다 되네 하면서 m값은 1하고 2하고 3하고 4인데 출제하시는 분이 좀 봐줬어요. 왜 답에 뭐가 없으니까 4가 없지. 그럼 또 고민하는 거야. 자 그건 뭐냐. m값이 만약에 5보다 크면은 얘랑 얘랑 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가기 때문에 남는 극한값이 얘는 무시가 되고 5분의 m이 됩니다. 자 라고 하면서 얘가 2인점 찾아주면은 m값이 뭐도 있을까? 10도 있겠지. 하면서 자 정답은 5개가 되고 자 이 문제는 주관식이면 4점짜리를 의미가 더 있을 거야. 자 이거 이제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세야 되겠죠. 자 경계라는 마인드를 좀 잘 가지시면은 무리가 없을 거 괜찮아요. 자 이제 4점짜리 14번부터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. 14번은 이제 고전적인 문제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. 자 문제에서 일단 뭐라고 말씀드리냐. 실수 x에 대한 두 개의 조건 pq가 다음과 같고요. 자 p 조건 한번 써드릴게요. 자 x가 마이너스 5보다 이하거나 자 또는 x가 3보다 크다. 자 q라는 것은요. x라는 값이 3분의 2a 플러스 1에 나왔으니까 얘는 딱 그 한 가지 값이야.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니까 not p 가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. 자 번역 바로 할게요. not p라는 것이 자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자 요렇게 일단 쓰시고 자 결국 집합 사이의 포항관계를 보는 거는 똑같죠. 자 하면서 주의할 거 부정 걸 때만 주의하시면 돼. 자 이제 이거 표시 한번 해봅시다. 자 수직선에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요거보다 일단 작거나 자 그 다음에 자 3보다 일단 얘는 큰 상태다. 요렇게 일단 돼 있고 자 요 조건은 일단 p야. 자 그 not p의 부정은 등호가 들어있으면 등호를 빼시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붙이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일단 되죠. not p라는 것은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5는 이제 빠지가 되고 3은 들어갈 거야. 하면서 요만큼 일단 나오니까 자 요만큼 일단 표시가 되겠지. 자 그리고 하면서 자 포항관계 맞으려고 치면은 이 영역 안에 자 이 조건 안에 자 요게 일단 들어가시면 되고 3분의 2a 플러스 1이야. 간단하게 뭘 풀어야 괜찮을까? 부등식 푸시면 되고 3분의 2a 플러스 1이 자 3은 포함이 되고요. 마이너스 5는 포함되지 않되. 자 숫자 조금 잘 보자. a가 무슨 값이야? 정수지. 그치? 자 경계는 좀 나름 체크를 하시되 자 풀어주면은 2a 플러스 1이 자 얘는 9가 되고요. 자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야. 그럼 2a가 자 얘는 8하고 자 얘는 마이너스 16 요렇게 일단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부터 자 얘는 4까지가 되고요. 자 풀었을 때 자 a의 최대 값은 4가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7이니까 두 개 더 얼마일까? 마이너스 3이 되고 정답은 4번이고 자 이건 이제 고전적으로 수능에서도 많이 다룰 형태야.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13번도 마찬가지 거의 뭐 수능에 나와도 있던 숨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. 자 그럼 답은 4번이고